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존재하고 있는 축구본능, 그 알람을 깨울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감독님들과 함께해오면서 수많은 양질의 세션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기부터 함께해온 훌륭한 감독님들의 세션과 더불어 영국, 브라질, 독일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실제로 필요한 훈련들을 트레이닝 위드 알레를 수강하신 수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차곡차곡 쌓여 고도화된 노하우를 통해 저희 고알레는 더욱 체계적이고 정확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맞는 훈련을 아마추어 선수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유쾌하게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 세대 트레이닝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하는 훈련이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동안 저희 트레이닝 위드 알레를 프로그램이 어떻게 기획되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개발 과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축구 선수 및 감독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와 검증 시간을 거쳐 일주일간의 사전 베타 테스트 훈련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이 기획됩니다. 평범한 일반인 아마추어라서 배우고 싶어도 경험할 수 없었던 프로들의 훈련 안녕하세요. 축구 선수 정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선수 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퍼입니다. 제가 이번에 고알레 사전 베타 훈련 프로그램 영상을 좀 봤는데 아마추어분들께서 자기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마추어분들께서 이제 프로선수들이 저희와 같은 방식의 훈련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첫 퍼스트로서 되게 깊은답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께 드릴게요. 전sh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응원할 테니까 힘내시고 고알레 고알레 화이팅 저희 고알레에게 끊임없이 남겨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젠 전국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찾아뵙게 될 지원 바로 수원, 부천, 서울, 대구, 부산, 대전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즐기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저희 고알레는 사진으로 남겨드릴 겁니다 즐겁게 운동도 하고 좋은 추억도 남기실 수 있겠죠 정말 혼자 운동하는 거에 지치신 분들 직장이나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 이젠 직접 풀어야 됩니다 팀이 없어서 축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셨던 분들 바로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한 달, 딱 한 달 동안 저희 고알레와 함께 축구에 미쳐봅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선착순인 거 아시죠?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고알레는 그동안 아마추어 축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슬로건 아래에서 프로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 프로 선수들의 훈련을 또 다양한 전세계 선진축구의 세션을 더 나아가 국가대표의 훈련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유쾌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고 또 실행해 왔습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이적 지원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축구를 못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찾아봤어요 진짜로 여기 오면 감동이 보고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 뭐 돈 짜다리 모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에 딱 투자 축구에 미쳐있다 바로 요거할래 약간 너무 자기 얘기 이거 약간 케이블 광고 같은데 제가 서울 올라온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거의 DJ인데 프로그램도 좋고 포인트 잡는 게 되게 설명이 간결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아 이제 말로만 듣던 등지고 딱딱을 배울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구 가는 스포츠가 이제 어차피 몸 섞으면서 하는 스포츠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니까 그죠 그게 되게 좋아요 오케이 네네